가장 가까운 출구가 어디예요? 가장 가까운 출구가 어디예요? 가장 가까운 출구가 어디예요? 가장 가까운 출구가 어디예요? 여기 아파트 찾을 수 있나요? 이곳에 주차장이 있나요? 이곳에 주차장이 있나요? 쇼핑센터에 안내서가 있나요? 쇼핑센터에 안내서가 있나요? 쇼핑센터에 안내서가 있나요? 근처에 화장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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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요? 근처로 화장실이 있나요? 근처에 화장실이 있나요? 쇼핑카트나 바구니를 빌릴 수 있나요? 쇼핑카트나 바구니를 빌릴 수 있나요? 안내데스크가 있나요? 안내데스크가 있나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나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나요? 안내데스크가 있나요? 분실물 보관소가 있나요? 분실물 보관소가 있나요? 분실물 보관소가 있나요? 쇼핑센터에 현금 인출기가 있나요? 쇼핑센터에 현금 인출기가 있나요? 쇼핑센터에 현금 인출기가 있나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유모차 전용 주차 구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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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요? 지정된 흡연 구역이 있나요? 지정된 흡연 구역이 있나요? Is there a designated area for nursing? 모유 수유를 위한 지정 구역이 있나요? 모유 수유를 위한 지정 구역이 있나요? Do you have a children's play area? 어린이 놀이 공간이 있나요? 어린이 놀이 공간이 있나요? 어린이 놀이 공간이 있나요? 어린이 놀이 공간이 있나요? Can I find public transportation nearby? 근처에 대중교통이 있나요? 근처에 대중교통이 있나요? 근처에 대중교통이 있나요? 푸드코트나 식당이 있나요? 전자기기 충전소가 있나요? 이동용 스쿠터를 대여할 수 있나요? 이동용 스쿠터를 대여할 수 있나요? 이동용 스쿠터를 대여할 수 있나요? 쇼핑센터 내에 약국이 있나요? 쇼핑센터 내에 약국이 있나요? 쇼핑센터 내에 약국이 있나요? 여기에 미용실이 있나요? 여기에 미용실이 있나요? 여기에 미용실이 있나요? 고객 로열티나 리워드 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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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요? 위류 수선 또는 맞춤 서비스가 있나요? 고객 로열티나 리워드 프로그램이 있나요? 고객 로열티나 리워드 프로그램이 있나요? 쇼핑센터 내에 서점이 있나요? 쇼핑 센터 내에 서점이 있나요? Are there any currency exchange services? 환전 서비스가 있나요? 환전 서비스가 있나요? 환전 서비스가 있나요? Is there a dry cleaning available? 드라이 클리닝을 이용할 수 있나요? 드라이 클리닝을 이용할 수 있나요? 드라이 클리닝을 이용할 수 있나요? Are there any gift wrapping services? 선물 포장 서비스가 있나요? 선물 포장 서비스가 있나요? 선물 포장 서비스가 있나요? Is there a jewelry or watch repair service? 보석이나 시계 수리 서비스가 있나요? 보석이나 시계 수리 서비스가 있나요? 보석이나 시계 수리 서비스가 있나요? 전자제품 매장이 있나요? 전자제품 매장이 있나요? 전자제품 매장이 있나요? 식료품점이나 슈퍼마켓이 있나요? 식료품점이나 슈퍼마켓이 있나요? 식료품점이나 슈퍼마켓이 있나요? Is there a toy store? 장난감 가게가 있나요? 장난감 가게가 있나요? 장난감 가게가 있나요? Are there any furniture stores? 가구 매장이 있나요? 가구 매장이 있나요? 가구 매장이 있나요? Can I find a sports or outdoor equipment store? 스포츠나 아웃도어 용품점이 있나요? 스포츠나 아웃도어 용품점이 있나요? 스포츠나 아웃도어 용품점이 있나요? Are there any art galleries or craft stores? 아트 갤러리 아트 갤러리 아트 갤러리나 공예품 매장이 있나요? 아트 갤러리나amped 아트 갤러리나 공예품 매장이 있나요? Can I find a cell phone or telecommunication store here? 휴대폰이나 통신 매장이 있나요? 휴대폰이나 통신 매장이 있나요? 휴대폰이나 통신 매장이 있나요? 신발 수선 서비스가 있나요? 신발 수선 서비스가 있나요? 신발 수선 서비스가 있나요? 문구점이나 사무용품점이 있나요? 문구점이나 사무용품점이 있나요? 스포츠 위류나 용품 매장이 있나요? 스포츠 위류나 용품 매장이 있나요? 스포츠 위류나 용품 매장이 있나요? Can I find a department store in the shopping center? 쇼핑 센터에 백화점이 있나요? 쇼핑 센터에 백화점이 있나요? 쇼핑 센터에 백화점이 있나요? 화장품이나 미용용품 매장이 있나요? 화장품이나 미용용품 매장이 있나요? 화장품이나 미용용품 매장이 있나요? Are there any specialty food or gourmet shops? 전문 식품점이나 음식점이 있나요? 전문 식품점이나 음식점이 있나요? 전문 식품점이나 음식점이 있나요? 전문 식품점이나 미용품 매장이 있나요? Is there a camera or photography store here? 카메라나 사진 매장이 있나요? 카메라나 사진 매장이 있나요? 카메라나 사진 매장이 있나요? 카메라나 사진 매장이 있나요? 카메라나 사진 매장 있는 고양이 extraordinaire 아카cam 이미 있습니다. say Seni!" eday burls 장난감 전문점이 있나요? 장난감 전문점이 있나요? Can I find a bookstore or magazine shop? Can I find a jewelry or accessory store? Can I find a jewelry or accessory store? Can I find a jewelry or accessory store? Are there any fashion outlet stores? Fashion outlet 매장이 있나요? Fashion outlet 매장이 있나요? Can I find a luxury brand store? 명품 브랜드 매장이 있나요? 명품 브랜드 매장이 있나요? 명품 브랜드 매장이 있나요? Is there a furniture or home decor outlet? 명품 브랜드 매장이 있나요? 가구나 홈데코 매장이 있나요? 가구나 홈데코 매장이 있나요? Is there a baby or maternity store? 유아용품이나 임부용품 매장이 있나요? 유아용품이나 임부용품 매장이 있나요? 유아용품이나 임부용품 매장이 있나요? 시계나 주얼리 매장이 있나요? 와인이나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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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이 있나요?